지금 당장 히트. 한 선수 정지석 득점 성공합니다. 서브 좋습니다. 한 선수 정지석 넷커버 넘기지 못합니다.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. 한 선수 퀵오픈 정지석입니다. 정지석 6득점. 백광현. 한승빈 퀵오픈. 정지석 오랜만에 득점입니다. 좋은 득점 나왔죠? 13 대 17. 7득점에 정지석. 한 선수 중앙호의 정지석. 한 선수 뒤로 멀어졌는데. 부드럽고 어택 커버가 돼 있습니다. 백광현. 정지석 푸시. 1등점 떨어집니다. 중앙쪽이 많이 비거든요. 그걸 잘 놀렸습니다. 양준식. 후회 맡은 블록킹. 정지석이죠? 정지석의 블록킹 득점. 한 선수 퀵오픈 정지석. 유전합니다. 다이렉크. 자아. 지금 이 범신은 KM 손해범 치명적인데요. 굉장히 뼈아픈 범신다. 맞춰러가죠? 한 선수, 프로카우 정지성. 22 대 18. 정석이 차근차근 도망가는 경수를 잘 만들어주고 있는 4세트 상황입니다.